일본 추리작가협회 수상작 빨간 고양이 니키 에스코 작품이고요. 니키 에스코는 에도가와 람포상 수상작가이기도 합니다. 1장 집안 정돈과 청소가 끝났을 때는 이미 해는 기울어 전등을 켜야 할 정도로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루마데 다카코는 거실 가운데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샹들리에가 6평이나 되는 거실 구석구석까지 밝은 불빛을 던지고 있었다. 털이 긴 고급 카펫, 병난로식으로 설치된 스토브, 그 스토브에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위치에 놓인 휠체어. 그러나 휠체어 주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휠체어의 팔걸이에는 커다란 청자색 종이 달려있었다.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도자기로 만든 종이다. 이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다카코는 무엇을 하고 있든 즉시 이 휠체어 곁으로 달려갔었다. 이제 이 종소리도 들을 일이 없을 것이다. 남은 일은 가스 꼭지를 잠그고 전등을 끄고 저 무거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일 뿐이다. 이 큰 저택의 주인이었던 노부인에게 일가 친척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다. 불과 1년 동안이었지만 다카코와 정든 이 집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경매에 붙여질까? 아니면 사는 사람도 없이 그대로 황폐해질까? 갑자기 노크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깨끗이 정리가 됐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반백의 머리를 단정히 빗은 키가 큰 남자다. 노부인의 상담력을 해온 가와사키 변호사였다. 지금 막 청소가 끝났어요. 가와사키 선생님도 오셨으니까 전 이만 실례하겠어요. 다카코는 벽난로 위에 놓았던 핸드백을 들었다. 얼마 안 되지만 자신이 쓰던 물건은 새로 얻은 아파트에 이미 옮겨 놓았다. 그동안 오바야시 할머니를 위해서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누마대 아가씨가 와주어서 그분의 말년은 행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와사키는 가볍게 머리를 숙였다. 아, 별말씀을 다 하시네요. 전 저 자신이 매일매일 즐겁게 지낼 수 있었는데요. 공치사가 아니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오바야시 이쿠와 함께 지냈던 날의 기억은 일생 동안 마음에 남을 것이다. 아, 그런데 누마대 씨. 한 가지 용건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걸 아가씨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가와사키 변호사는 상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꺼낸 것은 두꺼운 크라프트지 봉투였다. 그게 뭐죠? 오바야시 할머님 부탁으로 제가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오. 다카코는 의아한 생각으로 봉투를 받아들고 안에 있는 것을 꺼냈다. 두툼한 종이에 떨리는 손으로 쓴 낯익은 할머니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유서 나 오바야시 이쿠는 나의 소유로 돼 있는 부동산, 동산, 그 밖의 모든 물건을 누마대 다카코에게 유증합니다. 누마대 다카코는 오바야시 이쿠의 상속인으로 이 모든 것을 상속하고 이게 무슨 일이죠? 다카코는 사태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유도 없이 허둥대며 가와사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누마대 다카코가 오바야시 이쿠의 집에 오게 된 것은 거의 1년 전 이른 봄이었다. 당시 다카코는 다니고 있던 작은 인쇄회사가 파산해 실업보험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욕실도 없을 뿐 아니라 화장실도 공동으로 쓰는 두어평짜리 단칸방에서 조금만 더 나은 대로 이사를 했으면 하는 꿈도 깨지고 먹고 살기 위한 일거리를 찾기에 급급했던 때였다. 직장을 좀처럼 다시 얻을 수 없었던 건 불황 때문만도 아니었다. 부모도 없고 집도 없이 도쿄에서 혼자 살고 있는 여성에게 세상은 몹시 냉혹했다. 그렇다고 해서 다섯 살 때부터 키워준 외삼촌 집으로 찾아갈 수도 없었다. 자애로웠던 외할머니는 그녀가 중학생 때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 모든 일에 생생만 내는 외삼촌 부부와 짓궂고 고약하게 굴던 외사촌들과의 생활을 참아가며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게다가 생생만 내던 외삼촌은 다카코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도쿄의 집도 어느새 마음대로 처분해버렸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외삼촌의 가업인 염생일을 도우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도쿄로 나와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태산으로 실직했을 때 그녀의 나이는 22살이었다. 그때 이런 광고를 발견했다. 말상대 여성을 구함 나이 30살까지 입주 특별 대우 혼자 사는 노부인 3월 중순의 어느 날 아침 이 광고를 보고 다카코는 생각했다. 말상대?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외국의 추리소설에는 곧잘 몸이 불편한 억만장자 노인이 등장해 젊은 여주인공이 말상대로서 취직을 하고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난다는 얘기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다. 어쨌든 가보기만 하더라도 나쁠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광고주가 남성이 아니고 노 부인이라는 점도 경계심을 푸는 데 도움이 됐다. 신문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 중요한 여성이 깡마른 목소리로 내일 오후 1시부터 면접이 있으니 이러저러한 장소로 오라며 길을 설명했다. 도쿄 도내에 있는 중앙선 부근이었다. 다음날 지정된 장소로 찾아간 그녀는 눈이 동그레졌다. 가르쳐준 집은 글자 그대로 호화주택이었다. 고풍스러운 벽돌 땀으로 둘러싸인 수백평 대지의 서양식 2층 집. 하얗게 칠한 테라스를 보면 마치 옛날 영화에 나오는 집 같았다. 몹시 딱딱해 보이는 50대 즈음의 여자가 응접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번호가 적힌 쪽지를 주었다. 목소리로 바로 어제 전화를 받았던 여인이란 걸 알 수 있었다. 넓은 응접실에는 벌써 응모자가 세 명 와 있었고 다카코 뒤에도 두 사람이 찾아왔다. 보기에도 영리하고 똑똑한 미모의 여자들을 보면서 그녀는 자신을 잃었다. 나중에 그 집의 가정부라는 것을 알게 된 딱딱한 인상의 중년 여인이 번호를 부르는 대로 응모자들은 차례로 안으로 들어갔고 15분쯤 후에는 나와서 돌아갔다. 다카코의 차례가 왔다. 천장에 샹들리에가 드리워진 거실에 노부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무표정한 눈으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었다. 모든 게 외국 소설에 나오는 것 같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말상대라는 말을 보고 상상했던 일이 현실적으로 일본에도 있는 모양이다. 휠체어 옆에 소파에 앉아있는 반백의 신사가 이름과 출생지, 경력, 취미 같은 것을 물었다. 이 남자가 재산관리를 맡고 있는 가와사키 변호사라는 것도 나중에 알았다. 응모하게 된 동기를 묻자 그녀는 정직하게 다니던 회사가 파산해 실직하게 된 경위를 얘기했다. 다음 테스트는 주어진 두세 권의 책에서 각각 열 줄 정도를 소리내어 읽는 것이었다. 하이쿠 책 하이쿠란 일본의 아주 짧은 단시의 형식을 말하죠. 여행기 그리고 번역 추리소설 등이었는데 독서를 즐겼던 그녀에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날은 교통비만 받고 돌아왔다. 그리고 열흘쯤 후에 채용한다는 편지가 왔다. 반은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뜻밖이라고 할 수 있었다. 저 고풍스러운 저택 속에서 음산한 노파를 돌봐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썩 마음이 내키는 일은 아니었지만 취직을 망설일 형편이 아니었다. 여사무원 시절의 두 배에 가까운 급류에다가 거실과 침실 두 방을 쓸 수 있었다. 아파트를 떠나 오바야 시댁으로 이사한 것은 3월 말이었다. 이쿠 할머니는 차가운 성격은 아니지만 말이 없고 좀처럼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었다. 나이는 70대 중반일까? 자산가인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 몇 년 전에 뇌일혈로 반신불수가 돼서 거의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아서 지낸다. 식사 준비라든가 청소, 세탁 등등의 집안일과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는 일은 가정부 후지에의 일이다. 그 밖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원을 손질하거나 남자의 손이 필요할 때면 하라범이 와서 일을 본다. 다카코의 일은 휠체어를 밀고 정원이나 집 근처의 조용한 길을 산책하거나 책을 읽어주는 일 그리고 편지를 대필해주는 일이다. 이쿠 할머니에겐 일가친척도 별로 없고 친한 친구나 친지도 없는 모양으로 편지라고 해야 관원상제에 관한 인사라든가 사무적인 것인데 그것도 많진 않았다. 이쿠는 글씨는 쓸 수 있지만 손이 많이 떨렸다. 생활비는 매월 가와사키 변호사가 직접 가지고 왔다. 주식 배당금 같은 것일까? 가정부 후지에의 말에 의하면 가와사키는 아버지 때부터 오바야 시집에 크게 신세를 졌으며 이쿠 또한 그를 신뢰해서 작은 일까지 모두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쿠는 독서를 즐겼고 신문의 신간소개에서 본 책을 서점에 주문해서 다카고에게 읽어달라고 했다. 책의 종류도 다양해서 이런 걸 과연 알아들을까 하고 생각될 때도 있었지만 이쿠는 몇 시간이라도 말없이 듣곤 했다. 그러나 재미있는 책이라도 소리를 내서 웃거나 내용에 관해서 다카코와 서로 얘기를 하는 일은 없었다. 2장 다카코가 이쿠 할머니를 다시 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은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7월 말이었다. 이쿠의 침실과 이웃한 자기 침실에서 자고 있던 다카코는 후지혜의 요란스러운 비명소리에 눈을 떴다. 다카코씨 일어나세요. 도둑이 든 모양이에요. 벌떡 일어나 머리맡에 시계를 보았다. 6시 반이었다.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서 후지혜는 그녀보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다. 지금 서재 창문을 열려고 들어가 보니까 방안이 온통 엉망이에요. 빨리 와봐요. 다카코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후지혜를 따라 서재로 뛰어갔다. 서재는 집에 반대쪽에 위치한 5평 정도의 서양식 방으로 이쿠의 남편이 사용하던 대형 책상과 회전 의자가 그대로 놓여있었다. 이쿠가 다카코에게 편지를 구슬할 때 이 방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이리스를 꽂은 구리 화병이 있었다. 책상 서랍은 난폭하게 열려있었다. 바닥에는 청색 바탕에 흰 무늬가 있는 카펫이 깔려있다. 책상과 반대쪽 벽에는 책장과 사이드보드가 있고 사이드보드 위에 장식을 한 보석함이 놓여있다. 그 보석함에 열쇠 꽂는 부분이 망가져 뚜껑이 열려있고 속에 있던 물건이 몇 개 보석함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 도대체 어디로 들어왔죠? 서재의 창문 두 개는 모두 밖으로 셔터가 내려져 있고 안으로는 고리가 잠겨있다. 창문으로 침입한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다. 복도 문은 어떻게 돼 있었죠? 그러고 보니까 복도 문은 조금 열려있었어요. 그럼 다른 데로 들어와서 복도로 해서 들어왔군요. 두 사람은 복도로 나가 주변을 살펴보았다. 설마 도둑이 아직도 집안에 숨어있을 리는 없겠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다. 후지혜가 욕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탈의실과 욕실은 아코디언 커튼으로 구분되어 있다. 옅은 녹색의 아코디언 커튼이 반쯤 열려 욕실 안이 들여다보였다. 욕조 뒤에 열려진 창문 너머로 정원의 나뭇잎이 여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다카쿠 씨, 어젯밤 욕실에 들어갔을 때 창문을 열었군요. 난 창문을 열지 않았는데. 맨나중에 들어간 사람이 다카쿠 씨죠? 후지혜는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다카쿠는 숨을 죽였다. 큰 실수를 했구나 하는 생각에 현기증이 났다. 이 저택에 와서부터, 아니 그렇다기보다 더운 계절이 되면서부터 다카쿠는 목욕할 때 창문을 열어놓는 습관이 생겼다. 그 습관이 생긴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에서 비롯됐다. 다카쿠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세 사람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목욕을 하는 일이 많아서 자기 다음으로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천천히 시간을 들여 목욕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 집에 와서 특별히 언짢은 일은 없었지만 늙고 아픈 데다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는 무표정한 여주인을 섬기느라 늘 신경을 써야 했고 가정부 후지에는 필요한 일은 또박또박 했지만 좀처럼 친해질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다.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제외하면 침대와 목욕만이 다카쿠가 마음 편히 푹 쉴 수 있는 공간이며 시간이었다. 어느 날 밤 너무 오랫동안 목욕탕 안에 있어서 그랬는지 얼굴이 달아올라 욕실의 창문을 열고 밖에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때 가슴속을 가득 채워준 것은 차가운 밤공기와 푸른 나뭇잎의 향기였다. 다행히 이 집은 욕실 창밖이 뒷마당처럼 돼 있고 높은 벽돌 땀이 바로 연이어 있어서 아무도 들여다볼 사람이 없었다. 아 이건... 다카쿠의 가슴은 먼 지난 날을 향한 그리움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어릴 때 살았던 도쿄의 집도 역시 이곳과 마찬가지로 욕실 창문 밖에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다. 바깥으로는 나무 판자 담 그 뒤는 어떤 회사의 창고가 서 있어서 누가 들여다볼 염려도 없었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여름엔 창문을 열어놓은 채 딸을 목욕시켰다. 어머니가 몸을 씻겨주는 동안 어린 그녀는 시간이 이를 땐 추녁끝에 비치는 석양의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고 해가 진 다음에는 소실바람에 실려오는 푸른 나뭇잎 향기를 가슴 가득 들이마시곤 했다. 사이타마에 있는 외삼촌 집에 와서부터는 창문을 열어놓고 목욕하는 습관을 잊었다. 그 집 욕실은 바로 현관 옆에 있어서 큰 길하고 접하고 있었다. 창문은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한 유리로 돼 있었고 고리는 늘 굳게 잠겨 있고 밖에는 쇠창살이 박혀 있었다. 하긴 요즘 세상엔 창문을 열어놓고 목욕한다는 게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창문조차 없는 밀실상태의 욕실도 많다. 그러나 여유있던 오바야시 저택의 욕실 창문에는 나무 틀조차 없었다. 3장 집안 저쪽에서 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모님이세요. 빨리 사모님께 말씀을 드려야죠. 후지에가 다급하게 뛰어갔다. 다카코도 뒤를 따랐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이쿠는 침대 위에서 상반신을 일으키고 있었다. 바로 옆방에 있던 다카코가 후지에의 비명에 놀라 뛰어나갔을 정도였으니 이쿠도 잠을 깨지 않을 수 없었다. 네. 도둑이 들어왔어요. 서재에 있는 보석을... 도둑... 어디로 들어왔는데... 욕실의 창문으로요. 담을 넘어서 욕실 창문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아니에요. 어젯밤에 다카코씨가 욕실에 들어갔을 때 창문을 열어놓은 채로 둔 거예요. 그래? 이쿠는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잘 생각이 안 나요. 고리를 거는 걸 잊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음... 다카코는 목욕할 때 늘 창문을 열어놓는가? 열어놓을 때도 있습니다만 나올 때는 창문을 닫고 고리를 잠그거든요. 다카코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잊은 게 틀림없어요. 다른 데는 다 문단속을 단단히 했는데요, 사모님. 경찰에 전화를 할까요? 잠깐 기다려. 내가 현장에 가보겠어. 이쿠는 휠체어를 가리켰다. 후지혜와 다카코는 급히 이쿠에게 가운을 입히고 휠체어에 앉혔다. 다카코는 휠체어 뒤로 가서 손잡이를 잡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먼저 서재로 가지. 서재에 휠체어를 밀어넣자 이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세우라고 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실내를 살폈다. 저 서랍을 빼가지고 올까요? 다카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가 없어졌는지 이쿠 자신이 보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였다. 온, 바보처럼. 아무거나 막 손을 대면 어떡해? 경찰이 오기도 전에. 후지혜가 나물었다. 이쿠는 그런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이 가만히 실내의 구석구석까지 눈으로 살피고 있었다. 저쪽으로. 이쿠는 사이드보드 쪽을 가리켰다. 다카코는 휠체어를 밀고 갔다. 손이 닿는 데까지 가서 이쿠는 보석함의 뚜껑을 젖히고 속을 살펴보았다. 후지혜가 옆에서 들여다보면서 물었다. 사모님, 뭐 귀중한 거라도. 다이아몬드 브러치, 진주 목걸이, 사파이어 귀걸이, 그리고 백금 반지. 이쿠는 슈퍼에서 쇼핑할 물건의 목록을 말하듯 무표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음, 저쪽으로. 이쿠는 다시 책상을 가리켰다. 다카코는 지시대로 휠체어를 밀고 갔다. 책상 위에는 문구, 소형 책꼬지, 전자계산기, 공예품 도자기, 제떠리, 티슈 상자, 꽃병 등이 있었다. 상체를 일으켜 그 물건들을 살피던 이쿠는 티슈 상자를 손에 들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속이 텅 비어있었다. 그리고 꽃병의 아이리스는 어딘가 똑바로 꽂혀있질 않았다. 이 꽃은 언제 꽂았지? 어제 오후에 꽂았습니다. 먼저 꽃이 시들었어요. 후지혜가 대답했다. 이쿠는 가는 팔을 뻗어 꽃병을 집어들고 흔들어보았다. 음, 물이 적은 것 같군. 얼마나 들어있는지 자세히 봐. 네. 다카코는 꽃병에 꽂힌 꽃을 빼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쿠가 말하는 대로 물이 적은 건 사실이었지만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음, 그 잿더리에 부어봐요. 그대로 했다. 물은 잿더리의 3분의 1도 차지 않았다. 꽃병으로 치면 밑바닥에 2, 3cm밖에 물이 없었다는 셈이 된다. 아이리스는 물을 많이 먹는 꽃이지만 그래도 아래쪽은 물에 닿아있었기 때문에 시들지 않았으리라. 다카코는 몸을 굽혀 카펫을 손바닥으로 훔쳐보았다. 네, 젖진 않았는데요. 음, 전혀? 네, 잘 말라 있어요. 음, 그럼 다시 한번 저쪽으로. 이쿠는 휠체어를 다시 사이드보드 쪽으로 이동시켰다. 아래 장을 열어봐. 오른쪽 장. 아래 장에는 연필, 편지지, 티슈, 페이퍼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 쓰고 있는 것이 다 떨어지면 여기에서 새로 꺼내 보충하게 돼 있었다. 그 중에서 티슈 상자에 이쿠의 시선이 머물렀다. 핑크색 티슈 상자는 봉안 부분이 뜯겨져 안에 있는 핑크색 화장지가 살짝 삐져나와 있었다. 다음은 욕실로 가지. 네, 다카코는 다시 휠체어를 밀고 욕실 앞으로 갔다. 여긴 누가 손을 댔나? 아니요, 그대로 두었습니다. 창문도 아코디언 커튼도 지금 그대로란 말이지? 네, 다카코 어제 욕실에서 나올 때 창문 고리를 잠갔는지 잘 모른다고 그랬지. 그럼 가스 꼭지는 그리고 아코디언 커튼은? 가스 꼭지를 잠근 건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꼭지를 잠글 때 꼭 가스는 잠갔다? 이렇게 중얼거리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코디언 커튼도 틀림없이 닫았어요. 커튼을 닫을 때 밑에 걸레가 끼어 있어서 그걸 치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코디언 커튼을 닫은 건 틀림없어요. 하지만 창문의 고리는... 창문의 고리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이 사건은 다 해결됐으니까. 그럼 범인은? 다카코와 후지혜가 동시에 물었다. 다 알았어, 후지혜. 나는 경찰에 알릴 생각은 없어. 가져간 물건을 여기 도로 갖다 놓고 오늘로 우리 집 일을 그만둬야겠어. 아, 사모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 증거도 없는데! 증거는 있지. 이쿠의 말소리는 낮았지만 위험이 있었다. 서재를 뒤진 사람은 잘못해서 책상 위에 꽃병을 넘어뜨렸어. 꽃병의 물이 아래로 흘러내렸으면 카펫이 젖어 있을 텐데 카펫은 말라 있었지. 그러니까 꽃병의 물은 책상 위에만 엎질러졌고 범인은 옆에 있던 티슈를 꺼내 책상 위에 물을 닦았는데 티슈가 모잘랐지. 그래서 범인은 사이드보드 아래 창에서 새 티슈를 꺼내서 닦았어.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라면 사이드보드 아래 새 티슈가 들어있는 걸 알 길이 없을 것이고 또 책상 위에 물 좀 엎질렀다고 닦지는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또 하나 있어. 이 아코디언 커튼은 안에서 보면 오른쪽 끝에 손잡이가 달려있지만 열려있는 것은 왼쪽이야. 하지만 언제나 왼쪽을 열고 있잖아요. 오른쪽을 열면 걸려서 잘 안 열리기 때문에 이 집에선 보통 손잡이가 없는 왼쪽으로 열고 닫는 게 보통인데.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왔다면 상식적으로 손잡이가 달려있는 쪽으로 열었을 거야. 조금 걸린다고 해서 아주 안 열리는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해서든 오른쪽으로 열었을 테지. 다깝고도 어젯밤 틀림없이 아코디언 커튼을 닫았다고 했는데 아코디언 커튼이 열려있는 건 도둑이 밖에서 들어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집안 사람이 예전 습관대로 왼쪽을 열어놓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집안 사람이라고 해도 저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 다카코 씨도 있는데. 다카코가 했으면 욕실 창문이 아니고 다른 데로 들어온 것처럼 해놨겠지. 어젯밤 맨 나중에 목욕한 사람이 문단속을 게을리한 책임을 추궁당할 텐데 아마도 욕실이 아닌 다른 창문을 선택했겠지. 하지만 자네는 다카코가 창문을 열어놓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이용한 거야. 하필이면 다카코가 창문을 열어놓은 밤을 택해서 도둑이 들어왔다는 것도 부자연스럽지 않은가. 후지혜는 말을 못하고 얼굴에서는 핏기가 가셨다. 4장 후지혜가 훔친 보석들을 내놓고 떠나간 다음 다카코의 비중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었다. 정원을 손질하러 다니는 하라범의 소개로 가정부를 들여 청소를 비롯해 세탁이며 장보는 일은 가정부에게 시켰지만 식사 준비를 비롯해서 이쿠의 수발을 드는 일은 새로 다카코의 일로 추가되었다. 그러나 다카코는 불만스럽지 않았다. 이쿠가 그만큼 급료를 올려주기도 했지만 이 집안에서의 생활이 더 재밌어졌기 때문이다. 후지혜 사건 이후로 다카코는 오바야시 이쿠라는 노부인에게 흥미를 느끼게 됐다. 노망이라도 든 사람처럼 담요나 뒤집어쓰고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아서 별로 말도 안 하지만 노부인의 머릿속은 결코 노망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책을 읽어줄 때 과연 제대로 알아듣기나 하는 것인지 때로 의아스러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다카코가 자진해서 좋은 책을 골라 이쿠에게 읽어주게 된 것이다. 다카코는 특히 미스터리를 좋아했는데 그 점에서는 이쿠와 취향이 일치해서 다카코가 고른 책에 이쿠는 거의 만족스러워했다. 사모님, 이 작품의 범위는 누굴까요? 다카코는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쿠에게 말을 걸어보기도 했다. 평소에 말수가 적은 이쿠였지만 이런 화제가 나오면 나는 A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B가 범인이라면 너무나 모순이 많단 말이야 하는 식으로 관심을 표시했다. 가을에서 겨울까지 긴 밤을 두 사람은 범인 찾기에 열중하기도 했다. 어느 날 밤의 일이다. 다카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쿠의 말에 다카코는 제정신으로 되돌아왔다. 불 깨타는 벽난로의 불을 바라보면서 어느덧 그녀는 어린 시절의 먼 날을 회상하고 있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나 그녀의 마음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다른 사람에겐 한 번도 한 적 없는 어릴 때 일을 이쿠에게 얘기해볼까 하는 생각이었다. 이쿠를 훔쳐보자 이쿠의 눈도 다카코를 보고 있었다. 음, 다카코의 신상에 관한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는데 괜찮다면 들려줄 수 있겠어. 다카코는 이쿠의 눈치가 빠른 점에 내심 혀를 내둘렀다. 그렇게 이쿠 덕분에 다카코는 자기 얘기를 쉽게 꺼낼 수 있었다. 부모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다카코가 태어났고 친가의 조부모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외할머니가 몹시 기뻐하셨다고 했다. 출판사에 근무하던 아버지 사토루는 운동을 좋아했고 매우 건강한 편이었는데 그녀가 세 번째 생일을 맞이한 후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뇌일혈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아버지 얼굴은 사진으로밖에 기억이 없었다. 다행히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아 살고 있던 도쿄의 집이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이라 어머니 유카코는 2층을 개조해서 하숙을 치며 다카코와 생계를 이어나갔다. 이런 내용들을 다카코는 말했다. 그리고 제가 다섯 살이 될 때까지 그 집에서 살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사이타마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됐어요. 어머니는 살해되셨어요. 살해됐다고? 네, 바로 이맘때 음, 정월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저는 그 전부터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유치원에서 돌아와 근처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저녁때 집에 돌아왔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다카코가 발견했어요? 네, 하지만 돌아가신 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무슨 방망이 같은 걸로 머리 뒤쪽을 맞았다는 얘기였거든요. 피도 거의 흐르지 않았고. 엄마가 거실에 쓰러져 아무 말도 안 하시길래 갑자기 병이 나신 줄 알고 울면서 옆집에 알리러 갔어요. 그 다음에는 이웃집 어른들하고 친척들이 처리를 해주셨죠. 전 외할머니가 오셔서 외삼촌 댁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 후로는 도쿄의 그 집으로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비살됐는지 밝혀졌어요? 아니요. 결국은 아무도 모르고 말았어요. 아무리 해도 피살될 만한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고 우발적인 살인만화 강도해지실 거라고 결론 짓고 말았어요. 젊은 미망인인 어머니 유카코에게 애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시정관계의 충돌로 피살된 게 아닌가 하는 점이 수사 초기 단계의 경찰의 견해였던 모양이다. 그러나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그런 선은 떠오르지 않았다. 너희 어미에게 그런 의심을 하다니 전부당 만부당한 일이지. 다카코가 다카코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외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 분개했다. 18년이나 지난 일이니까 이제와선 알아낼 수도 없는 일이고 안다고 해도 시효가 지났는 걸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되새기면 가슴 아픈 일이었다. 어린 딸을 데리고 고생을 마다 않고 살아가던 젊은 어머니가 불쌍해서 견딜 수 없었다. 알 수 없을지도 모르지.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조사해보면 어떨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말이야. 어디 다카코가 알고 있는 걸 다 얘기해봐. 그걸 정리하는 게 우선 해결의 첫걸음이니까. 그런 말을 들으니 다가고는 어쩐지 기운이 나는 것 같았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저희 모녀는 도쿄의 오지라는 지역에서 하숙을 치고 있었어요. 아래층에 방이 3개 부엌과 욕실이 있고 2층에는 방이 4개 2층은 하숙생에게 빌려주기 위해서 개조했죠. 어떤 사람들이 하숙을 하고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어머니는 매일 일찍 장을 보시고 젊은 학생들을 위해 여러 가지 궁리를 해서 식사를 만들었어요. 사건이 있었던 날은 정확히 1월 22일이었어요. 전 유치원에서 돌아와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유미라는 애한테 놀러갔었어요. 그리고 둘이서 또 다른 아이네 집으로 또 놀러갔고요. 둘이서 같이 길을 뛰어나왔죠. 그 길은 마침 저희 집 앞을 지나는 길이었는데요. 집 앞까지 왔을 때 누군가 복도에서 내려와 몰래 뒤쪽으로 가는 걸 봤어요. 마당을 지나서 뒷골목 쪽으로요. 얼굴은 못 봤지만 남자였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그 사람 몸집이라든가. 어렴풋이 밖에 기억을 못하지만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이 범인이었을 거예요. 전 그대로 친구네 집으로 놀러갔지만 나중에 그때 집에서 나온 사람을 봤다는 게 알려져서 경찰에서 나온 사람들이 과자 같은 거 사주면서 그 남자에 대해 얘기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때 저는 아오바도 아저씨라고 말했어요. 누구라고? 아오바도 라고 가까이 있는 책방이에요. 거기 아저씨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오바도 아저씨는 절 귀여워해 줬고 또 전 그때 본 사람이 어머니를 죽인 범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 아저씨한테 죄를 뒤집어 씌울 생각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어딘가 그 아저씨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했던 거죠. 응 그래 그 책방 아저씨는 범인이 아니었나 네 가엾게도 굉장히 엄하게 조사를 받은 모양이지만 분명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범인이 아니라는 건 밝혀졌어요. 근처에 사는 사람이라든가 2층에 새 들고 있던 사람들 중에 그 당시의 일을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없을까 글쎄요 저도 다섯 살 때까지만 있었으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한 사람이 있어요. 2층에 하숙하던 사람들 가운데 여대생이 한 명 있었거든요. 패션 계통 대학에 다녔던 모양인데 옆 근처에 있는 양장점에 아르바이트 다니다가 그 집 주인 마음에 들어서 그 집 며느리가 됐었어요. 저희 집에 있을 때 이름은 뭐였는지 모르지만 출가한 다음에 이름은 사사오카라고 했어요. 아 사사오카 말씀이에요. 브리앙이라는 가게인데 그 가게 주인이 우리하고 먼 친척이 된다고 해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문상을 왔었거든요. 음 참고가 될 만한 일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밖엔 없겠군. 다카코 내일이라도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가 봐. 내일은 걱정 말고. 5장 오지역에 내린 것은 18년 만이었다. 다카코의 마음속에 이 동네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기억이 희미했기 때문에 거리의 변화는 잘 알 수 없었지만 브리앙은 옆집까지 사들여서 확장을 했는지 훌륭한 쇼윈도가 눈길을 끌었다. 누마데 다카코? 어머나 사토루장의 다카코군요. 어쩌면 이렇게 컸지? 사사오카 마스미는 옛날 하숙집의 이름까지 말하며 반가워했다. 죽은 어머니는 하숙을 시작할 때 아버지의 이름인 사토루를 그대로 하숙집 이름으로 삼았던 것이다. 옛날 일을 좀 알아보려고 찾아왔다고 하니까 마스미는 쾌히 승낙하고 살림집으로 사용하는 2층으로 다카코를 안내했다. 마침 양장점이 한가할 때라 잘됐다. 3월이 되면 갑자기 바빠지지. 마스미가 말했다. 40전후의 여성으로 직업이 직업이라서 그런지 나이에 잘 어울리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정말 죄송해요. 말씀하시는 걸 녹음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의 말씀을 좀 듣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사정을 잘 생각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다카코는 숄더백에 넣어가지고 온 소형 녹음기를 꺼내놓으며 말했다. 메모를 하는 것보다 증언 한마디 한마디를 이쿠 할머니에게 직접 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어머 그런 것까지 괜찮겠죠 뭐 하지만 대단한 얘기는 못해드릴 거예요. 나도 다 잊어버렸으니까요. 다카코는 우선 그 당시에 하숙에 관한 일부터 물어보기로 했다. 사토로장 사토로장에는 밖에서 들어가는 계단 집안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다 있어서 어느 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었죠. 2층에는 남쪽에 방이 3개 있었고 북쪽에도 방이 하나 있었는데 계단에서 올라오는 데가 있었죠. 맞죠? 네 거기까지는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럴 거예요. 다카코는 어렸을 때 곧잘 2층에 놀러왔으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잊어버렸어요? 방안까지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복도에서 혼자 놀곤 했어요. 산타클로스 놀이를 좋아했죠. 산타클로스 놀이는 어떤 놀이 인지요? 크리스마스 저녁에 어머니가 어린 다카코를 기쁘게 해주려고 자고 있는 방문 밖에 선물을 놓아두셨거든. 그게 아마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선물보다도 산타클로스가 문 밖에 선물을 놔둔다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다카코가 산타클로스가 된 것처럼 여러 가지 물건을 2층에 있는 우리들 방문 앞에 놔두는 거예요. 장난감 같은 거 말이에요. 으응. 장난감 같은 것도 있었고 여러 물건이 있었어요. 어린애들은 어른들 보기에는 보잘것 없는 돌멩이, 조개껍데기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어쩐 일인지 내 방 앞에는 늘 평평한 작은 돌이 놓여 있었지. 그런데 옆방 사무실 앞에는 언제든지 고양이 봉제 인형이 놓여 있었어요. 차별대우가 심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아이쿠, 뭐 알아보고 싶은 일이 있어서 온 모양인데 공연한 얘기만 늘어놨군요. 특별히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없나요? 뭐 특별하다기보다 저도 사실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하숙집에 있던 분들 얘기라든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후의 얘기 같은 걸 그냥 아하 잠깐 그러고 보니까 옛날부터 쓰던 일기장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마스미는 일어나 벽장에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 들고 왔다. 그대로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내 개인적인 얘기도 적혀 있으니까. 마스미는 잠시 일기장을 들추다가 띄엄띄엄 읽기 시작했다. 1월 7일 겨울방학이 끝날 즈음 다시 도쿄로 돌아왔다. 아주머니가 죽을 끓여주었다. 아직 젊으셨는데 아주머니라고 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다카코는 고개를 저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어머니에 관한 기록이 나와 그리움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는 죽을 좋아했지만 1호실의 마스카와 씨와 4호실의 히라 씨는 불평을 하면서 떡을 구워달라고 했다. 그 다음 8일 9일 10일에는 내 개인적인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11일 1월 11일 사무실에 와타이씨가 동남아 출장에서 돌아왔다. 회사일로 11월 중순경부터 가있었는데 나한테 나무껍질로 엮은 선물을 갖다 주었다. 선물을 사오려면 아줌마나 다카코에게 사다 줬으면 좋으렴만. 자 그리고 1월 13일 히라 씨가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다고 만취해서 돌아와서는 화장실 문을 쾅쾅 두들기는가 하면 커다란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소동을 피웠다. 아주머니가 올라와서 야단을 쳤지만 여자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이럴 때 남편이 계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셨을 테지. 하숙을 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군요. 사사오카 씨 말고는 모두 남자들이었나 봐요. 응 그래요. 하 이렇게 일기를 읽어보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생각나네요. 내 오른쪽 옆방에 마스카화는 대학생이었죠. 법과대학 다닌다고 했는데 두꺼운 근시안경을 쓰고 신경질적으로 생겼어요. 와타이 씨는 서른 두세 살 정도 됐는데 웃으면 여기 보조개가 들어갔죠. 걸음걸이가 좀 독특했어요. 한쪽 어깨를 늘어뜨리고 몸을 좀 삐딱하게 하고 걷는 버릇이 있었어요. 히라 씨도 비슷한 나이 30대 초반인데 몸이 건강했어요. 그 사람은 보통은 쾌활하고 친절했는데 아우 술주정이 대단해서 다들 싫어했어요. 조금 더 읽어드릴까요? 네 부탁드릴게요. 음 1월 14일 아침에 또 다카코가 내 방문 앞에 선물을 놓고 갔다. 저녁에 돌아와 보니까 다시 가져갔는지 없어졌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후 이런 놀이를 생각해낸 것이겠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돌멩이지만 아이에게는 보물과도 같겠지. 나도 어렸을 때는 이런 놀이를 했을까? 아 그리고 그 다음 15, 16, 17, 18일은 계속 없고 어 22일 사건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적혀있어요? 다카코는 긴장했다. 1월 22일은 어머니가 죽은 날이다. 그러나 일기에는 단서가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1월 22일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와서 깜짝 놀랐다. 아주머니가 오후에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고 해서 경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집안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 방망이 같은 걸로 얻어맞았다고 했다. 그렇게 좋은 아줌마였는데 다카코가 불쌍하다. 밤이 되니까 괜히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친구네 집에 가서 자기로 했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밖에는 적혀있지 않았다. 마스민은 그 며칠 후에 사토루장을 떠나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어머니는 살해되기 전에 뭔가 평소와 다른 점이 없었나요? 아니면 사사오카 씨한테 특별히 무슨 얘기를 했다든지 아 전혀 기억이 없어요. 전 학생이었으니까 낮에 늘 학교에 가있었고 음 친했던 친구분들을 찾아서 물어보면 어때요? 그러나 다카코로서는 어머니에게 어떤 친구가 있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이모가 있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무뚝뚝한 외삼촌댁에는 어머니의 친구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다. 더 이상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한 다카코는 사사오카이께 고맙다는 말을 하고 양장점을 나왔다. 전에 살고 있던 집이 있는 근처로 가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만두기로 했다. 사토루장은 외삼촌이 팔아버린 이후로 모두 헐리고 다른 건물이 들어섰다고 하니까 역 근처까지 왔을 때 였다. 아오바도 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다. 별로 특징도 없는 작은 책방 이었다. 아 저 책방 이지 그 아저씨가 있었던 다카코는 발길을 멈추었다. 가게 안엔 한두 사람 손님이 서서 책을 보고 있었다. 아내는 60대 깡마른 할머니가 앉아서 전표를 보고 있었다.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만 다카코는 안으로 들어가서 말을 걸었다. 할머니는 돋보기 안경 위로 노려보듯 다카코를 쳐다보았다. 저 좀 오래된 일입니다만 18년 19년 쯤 전에 요 앞에 사토르장 이라는 하숙집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응? 사토르장? 가만있자. 사토르장 이라면 그 댁 그 댁 아주머니가 피살된 집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야 기억하고 말고 아이고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렀다구 네 곤욕이라고 하시면 아 그 집 계집애가 지 에미를 죽인게 아오바도의 아저씨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죽은 영감을 경찰에서 오라가라 해서 말이야 어머 아저씨는 돌아가셨어요? 6년 전에 갔어요 아니 아가씨는 우리 영감을 아슈? 할머니는 문제의 하숙집 어린 계집아이하고 눈앞에 서 있는 여성이 같은 인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다깝고는 전에 그냥 근처에 살았다고만 말했다 아저씨한테는 여러가지로 신세를 졌는데 무슨 병안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유 심장병이었어요 우리집 영감은 원래 몸이 허약했거든요 게다가 전쟁에 끌려나가서 몸을 망치고 돌아왔지 뭐예요 결핵을 알아가지고 갈비뼈를 다섯대나 잘라내는 수술을 했지 이쪽 말이야 그래서 제대로 일도 못했고 아이들은 어리고 보통 고생이 아니었지 아유 나이 들어서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결국은 심장병을 앓고선 가버렸지 뭐요 아 참 좋은 아저씨였는데 그럼 애들을 얼마나 좋아했다고 동네 애들을 마치 자기자식처럼 귀여워했는데 그그그 하숙집 계집애는 우리 영감을 범인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미워 죽겠어 그래도 금방 혐의가 풀리셨죠 그야 당연하지 그 부처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한단 말이야 게다가 그날 우리 집 영감은 친척이 죽어서 저기 카와사키까지 갔었는걸 뭐 그걸 증명해줄 사람이 얼마든지 있었고 아유 경찰도 너무하지 아 글쎄 그 너덧살 먹은 계집애 말을 듣고는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죠 아이고 그럼 그게 우리 큰 딸애가 시집을 간게 10월인데 곧 이듬해 1월에 하숙집 사건이 났어 아유 아무튼 그때는 웬일인지 동네에 사건이 많았어 이 근처에서는 맨날 불이 났었지 불이요 연속 방화 사건이라나 뭐라나 머리가 좀 돈사람이 하나 있었나봐 여름부터 아주 추워지기 전까지니까 한 11월인가 아무튼 열매건이 일어났다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자경단을 만들어서 교대로 야경까지 돌고 야단을 했지 그 방화범은 잡혔나요 안 잡혔지 아유 그래도 엄동설한 전에 끝나서 정말 다행이었지 할머니는 말문이 터지자 끝없이 말을 계속했다 다카코는 전부터 사려고 생각했던 신간 추리 소설을 한권 사들고 아우바도 를 나왔다 6장 다시 한 번 들어봐 주겠나 이쿠는 어젯밤 두 번이나 들은 테이프를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듣자고 했다 테이프가 돌아가는 동안 조용히 눈을 감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잠이 들었나 싶을 정도였다 그 옆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다카코는 이 할머니도 많이 늙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이 저택에 왔을 때 비교하면 노쇠현상이 더욱 두드러졌고 특히 오늘은 안색도 좋지 않은 듯 했다 다카코 이번에는 그 사토로장의 구조를 그림으로 한 번 그려봐 주겠니 네 다카코는 책상 위에 종이를 펴놓고 그림을 그렸다 어렴풋한 점도 있었지만 어제 사사오카와 이야기를 나눈 덕택에 기억이 새로워져 있었다 아래층에는 여기 방 3개가 있었어요 방에서 어머니는 이쪽을 향해서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본 남자가 걸어나간 복도 그리고 이쪽이 계단이에요 2층에는 방이 4개 있었고 이쪽부터 마스카와 사사오카 와타이 히라시가 살고 있었어요 다카코도 어렸을 때는 돌멩이 같은 걸 모으고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일도 있었나 봐요 왜 그랬는지 사사오카 씨 방문 앞에는 언제든지 돌멩이를 놔주는데 그 옆방 문 앞에는 고양이 장난감을 놔둬서 불공평하다고도 웃었대요 그 고양이 인형이라는 건 어떤 거였지 이쿠는 모든 것을 자세히 물었다 고양이요 천 인형이었어요 요만한 크기였는데 새빨간 천으로 만들었죠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지 늘 안고 다녔대요 음 빨간 고양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화제를 그렇게 불렀는데 물론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말이야 아 화제라고 하니까 생각나네요 어제 아오바도 서점 아주머니도 화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무렵 그 직전이라고 했죠 옆 근처에서 연속 방화사건이 있었대요 음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봐 이쿠는 필체어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말했다 눈이 무섭게 빛나고 있었다 다카코는 좀 겁이 났다 아오바도 서점 아주머니와의 대화를 이쿠는 세 번이나 되풀이해서 들었다 테이프 녹음이 아니라서 다카코가 얘기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정확하게 얘기해봐 이쿠는 초조한 듯 말했다 만족할 만큼 되풀이해서 얘기를 들은 다음 이쿠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중얼거렸다 알겠다 알겠다 네? 알았다고 어머니를 죽인 사람을 정말이세요? 그래 와타이라는 남자야 왼쪽 볼에 보조개가 있는 어떻게 아셨어요? 그 정도 얘기만을 가지고 다카코는 믿을 수 없었다 경찰 수사로도 알 수 없었던 게다가 너무나 오래된 사건이었다 다카코가 목격했다는 복도에서 나왔다는 남자 그 사람은 2층 사무실에 있던 와타이였어 그때 아직 어렸던 다카코는 그 사람을 책방 주인으로 봤던 거야 하지만 거기엔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 어렸지만 영리했던 만큼 잘 관찰했던 거야 뭘 잘 관찰했다는 거예요? 와타이는 한쪽 어깨를 늘어뜨리고 걷는 습관이 있었다고 사사오키 씨가 말했지 그런데 책방 주인은 결핵 때문에 갈비뼈를 여러 대 잘라냈다고 했어 갈비뼈를 잘라낸 사람은 아무래도 몸을 한쪽으로 기울여 걷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몸이 기울어져 걷는 걸 보고 책방 아저씨라고 생각한 게 틀림없어 하지만 경찰에서는 2층에 하숙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조사했을 텐데 책방 주인만 아니고 걸음걸이가 이상한 사람이 있다면 그때 와타이를 의심했을 텐데요 여러 사람을 조사할 때는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하는 게 보통이고 걸음걸이까지 보는 건 드물지 게다가 어른들한테는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서 책방 주인이 용의자가 됐다가 진범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자 이번에는 그 사람하고 비슷한 나이의 사람을 범인으로 상상하게 되거든 그런데 그런데 한쪽은 30대 초반의 젊은이고 한쪽은 결혼하고 딸까지 있는 50대 중년의 남자란 말이야 이런 경우에 걸음걸이라는 한 가지 단서를 미처 생각해 두지 못했다면 와타이는 당연히 수사선상에서 제외됐을 테지 하지만 와타이는 저희 집 2층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제가 아무리 어렸다고 해도 그렇게 못 알아봤을까요 글쎄 와타이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대개 밤이 돼서야 한두 번 만났겠지 인상도 강한 편이 아니었을 거고 게다가 와타이는 회사일로 11월부터 외국에 나가 있었다 하지 않아 그럼 제가 목격한 사람이 와타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우리 엄마를 죽여야 했을까요 그냥 단순한 하숙생 이었는데 자기가 저지른 일을 다카코의 어머니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때문이지 네 그게 무슨 자기가 저지른 일이라뇨 연속 방화 사건 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쿠의 상상은 비약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쿠는 말을 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얘기가 척척 들어 맞아 다카코 연속 방화 사건이 언제 있었다고 했지 여름에서 가을 까지라고 했어요 추워지기 전인 11월 와타이가 외국에 나간 건 11월 중순 설마 그래 와타이가 외국에 나간 그 시기부터 방화 사건은 딱 끊어졌어 그리고 와타이는 1월 11일에 귀국했지 와타이는 어느 날 자기 방문 앞에 빨간 고양이 장난감이 놓여진 걸 보고 너무나 놀란 거야 빨간 고양이는 불을 상징하지 놀랄 만한 일이 맞지 그 고양이는 어느 틈에 없어졌다고 생각했더니 다음 날 아침 또다시 문 앞에 놓여 있었어 와타이는 이게 자기가 방화범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협박이라고 여겼던 거야 그건 제가 산타크로스 놀이를 했던 것뿐인데 그래 와타이는 11월부터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다카코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좋아서 산타크로스 놀이를 시작했다는 거를 모를 수밖에 없었잖아 게다가 다른 방문 앞에도 똑같은 인형이나 장난감이 놓여 있었다면 애들 장난인가 보다 넘어갔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다른 방문 앞에는 돌멩이나 조개껍질만 놓여 있는데 응 왜 자기 방에만 빨간 고양이가 놓여 있느냐 이거지 그러면 빨간 고양이가 몇 번이고 자기 방문 앞에만 놓여 있는 걸 보고 위협을 느꼈단 말이죠 그래 그런데 그 고양이 인형은 하숙집 아이엠 물건이다 그렇다면 그런 물건을 가지고 협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어머니 밖에 없다 그 어머니가 자기가 방어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자기를 협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입을 막아버리려고 생각한 거겠지 너무해요 다카코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를 만약에 제가 그런 놀이를 하지 않았다면 엄만 살해당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네요 음 다카코 때문이라고 할 순 없지 아이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가지 놀이를 하지만 그걸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는 어른들이 잘못이지 그 사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찾고 싶어요 비록 시우가 지나서 재판에 걸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찾아내서 매스컴의 오소에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싶어요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주민등록 같은 게 있었다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낼 수도 있을 테지 이쿠은 자애롭게 그러나 피곤한 듯이 말했다 7장 그러나 다카코는 그런 수색을 결국은 못하고 말았다 이쿠가 며칠 후 몸이 아프다고 자리에 누워버린 것이다 다카코는 헌신적으로 간호했다 소파 겸 간이 침대를 이쿠의 침실에 갖다 놓고 밤에도 이쿠의 침대 옆에서 잤다 도자기 종은 휠체어에서 떼어내어 침대 곁에 작은 탁자에 올려두었다 가와사키 변호사가 그달의 생활비를 전하러 찾아왔다 이런 경우에 다카코는 자리를 피하고 별실에서 대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재산관리나 경제적인 문제를 모아서 한꺼번에 가와사키와 상담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의 상담은 유달리 오래 걸렸다 다카코는 이쿠의 병세를 생각해서 특히 마음을 졸였다 가와사키와의 긴 시간 면담이 좋지 않았는지 이쿠는 그 다음 날부터 더 나빠졌다 조용히 누워있을 뿐 다카코가 처음 왔을 때처럼 말수도 줄어들어 거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워있으면서도 그녀를 쳐다보는 눈만은 다정했다 주치의가 매일 진찰을 하러 왔으나 노소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었다 입원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쿠가 듣지 않았다 또 다카코도 특별치료를 받는 것도 아닌 이상 가능하면 이쿠의 희망대로 자신이 돌보고 싶었다 봄기운이 촉촉히 스며드는 3월의 어느 날 밤 이쿠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몇 달 후면 80세가 될 것이라고 해서 다카코는 비로소 이쿠의 정확한 나이를 알았다 이때 당시에 80세는 지금의 100세가 넘은 나이입니다 다카코는 라고 적혀있는 글씨는 유언장보다 더욱 떨리는 필적이었다. 다카코, 오랫동안 곁에 있어 주어서 정말 고마웠어요. 겨우 1년밖에는 안 됐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그 어느 몇 년 동안보다 즐거운 1년이었습니다.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요. 그리고 그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사죄를 해야 해요. 사죄라는 간단한 말로 대신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일이에요. 다카코의 어머니를 죽인 와타이는 실은 내 아들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결혼해서 사내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그 남자랑 헤어져야만 했고 아들 와타이를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내 건강이 아주 나빴기 때문에 데려다 기를 수가 없었어요. 그 후에 다시 재혼을 해서 이 집에 온 것은 훨씬 뒤인 중년이 다 돼서였어요. 난 하지만 그 후에도 몇 번 아들 와타이를 만났고 그 애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대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애는 중학생 때 근처 집에 불을 질러 계도를 받은 일이 있어요. 그 후에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방화벽이 머리를 뚫어서 그 때문에 직장을 전전했지요. 그 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큰 돈을 써서 무마시킨 일도 종종 있었던 모양이에요. 와타이는 어렸을 때 나무에서 떨어진 게 원인이 돼 한쪽 어깨를 늘어뜨리고 걷게 됐습니다. 보통 때는 잘 모르지만 급하게 걷는다거나 흥분했을 땐 이 버릇이 나오지요. 다카코가 목격했던 사나이는 와타이가 틀림없어요. 그 일이 그 애의 마음을 빗둘게 했는지 내가 그 애 곁을 떠난 게 원인이었는지 지금 와서 따져봐야 소용없는 일이죠. 그보다 더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똑바로 성장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나는 다카코가 녹음한 테이프와 조사한 얘기를 듣고 어머니를 죽인 범인이 2층에 있던 아숙생 와타이 내 아들이라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었더라도 그 정도 단서만 있으면 추리할 수 있지요. 나는 내 추리를 다카코에게 얘기해야 할지 말지 몹시 망설였습니다. 나 자신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고 다카코 역시 어렸을 때의 순진한 장난이 엄마 죽음의 원인이 됐다는 걸 알게 되면 그만큼 괴로워할 테니까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다카코가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고 일생 동안 석연치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좋지 않은 일이다 생각을 해서 결국은 나의 추리를 얘기한 겁니다. 그때 와타이가 내 아들이라는 것도 고백하면 되지 않았느냐고 당신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내 아들이라 덮어뒀던 게 아닙니다. 그 애가 살아있다면 내가 먼저 경찰에 고발했을 거예요. 그래요. 그 애는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몇 해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어요. 가와사키 변호사에게 얘기하면 자세한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애는 자기가 저지른 죄가 영원히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줄 알고 죽어갔을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다카코에게 고백하지 않았던 건 만약에 내가 범인의 어머니라는 걸 알게 되면 이 집을 떠나고 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얼마 남지 않은 생에 그래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다카코가 있어 주었으면 하는 내 이기적인 생각을 용서하세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카코에게 드립니다. 이것은 신세를 줬다는 고마움 때문에 혹은 혹은 와타이가 한 짓에 대한 사죄의 뜻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으로부터 다카코가 좋아졌고 내 딸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건 유언장을 작성한 날짜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유언장을 작성한 것은 벌써 두 달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일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그럼 안녕 행복하게 살아요. 오바야시 이쿠 추신 와타이에 관한 추리나 그런 사실을 몰랐다면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나는 내 몸이 노쇠에 가는 걸 알고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편지를 쓴다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어줄 사람을 찾아 당신을 고용했던 겁니다. 너무 뜻박이었죠? 가와사키가 말했다. 나도 며칠 전에 사모님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다카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친아들이라는 생각까진 못했지만 와타이라는 사람을 전부터 알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캐묻는 게 무서워서 그만뒀죠. 예? 그건 또 어떻게 왼쪽 볼에 보조개가 있는 남자라고 말을 하셨어요. 사사옥과 마스미는 그냥 보조개라고만 하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아 이거 이거 다카코씨도 보통 명탐정이 아니군요. 하지만 그때 그분이 와타의 어머니라는 얘기를 하셔도 됐을 텐데 그랬어요. 그런 사실을 알았더라도 저는 끝까지 할머니 곁에 있었을 텐데요. 저도 그분을 마음속으로부터 좋아하게 됐으니까요. 다카코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에 눈길을 돌렸다. 봉투에 글씨는 어느덧 눈물에 젖어 있었다. 네. 저는 마지막에 살짝 울었어요. 그런데 이 두 여탐정의 콤비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다카코라는 젊은 아가씨도 굉장히 탐정으로서의 감각이 탁월한 아가씨인데 많이 겸손한 스타일이고 우리 할머니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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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대단하죠? 그 가정부 탁 내쫓을 때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 카리스마가 근데 아무튼 이 두 분의 사랑은 육체적으로는 죽음에 의해서 서로 멀어지게 됐지만 그러나 이루어진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정령 여러분도 재미있게 느끼셨기를 바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끈 사랑입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